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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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다른 걸 제거할 수 없거든요 펠바가 되가지고 펠바가 되가지고 펠바가 되가지고 펠바가 되가지고 이렇게 먼저 시작해라 안쪽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옆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되었겠지 아직 이제 시작한다 시작대로 그대로 갑니다 펠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 늘어나겠죠 그럼 시일이 늘어나는 시일도 받아야 되겠지 펠바가 안에 씻어버려 달아줘야 되잖아 펠바가 다가 아 펠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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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훨씬 더 잘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매 기장도 줄이고, 왁줄 줄이고, 상동 줄이고, 허리산도 줄이고 여기는 소매장은 3인치죠. 상동은 1인치 정도니까 조심해 놓고요. 상동은 2인치니까 2인치도 씨넣고 뺍니다. 여기도 2인치죠. 이 정도 된다고 표시만 해놓고요. 여기를 안 듣고 지금 해보려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안 하는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소매를 뜯어내서 기장을 위로 줄여야 되겠죠. 3인치 정도면은. 여놈을 포함해서 3인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소매 기장을 제가 해보니까 24가 나옵니다. 3인치죠. 이게 완성선이기장인데. 몇 개 철도 나가잖아요. 가위질을 하필 이렇게 한 개 해보겠습니다. 뜯으면서. 15일과 전문제인데. 15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무주재 안에 안 들어있는데. 일단 이걸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안쪽을. 그전 오시던지 하면은. 안쪽을 먼저 뜯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 원화를 뜯어내야 되겠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입니다. 이 원화가 좋아지네요. obi기울이 있다면. 이 원화가 좋아서. 네, 원화가 좋아ido. 이것으로 파이팅이 안 돼요. 이 원화가 좋아서. 노화가 좋아지, 네, 이 원화가 좋아져요. 이 원화가 좋아지는 다시요. 하지만 이렇게 이동의 원화가 좋아지신다고 해요. 이 원화가 좋아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쭈욱 뚜껑을 눕는거에요 실 옆만 찾아서 딱 맞는 실이 없어요 비슷한데 될 수 있으면 실을 밖에는 밖에는 스태치를 안 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스태치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르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잘라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인치를 잘라낼거에요 양팔에서 나왔을때 2인치를 잘라낼거에요 이 선에다 놓고 1cm원으로 제달하기 쉽고 제달하기 쉽고 3cm원으로 3cm원으로 말려極대 키판도 키판 밑에는 1인치 위에는 반인치 이렇게 할거잖아 위에는 반인치 1인치 2인치 1인치 2인치 1인치 진짜 impressive 변호사는 업체들 청소가 들어간 뒤 recherches 지금 지난일인데 주로 가기로 했잖아요 문신동을 너무 내리면 안 내린거에요 여기가 아파요 이 정도 지금 길가져 너무 많이 들어가고 대전을 하고 있었어요 대전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이렇게 작아야 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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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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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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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town packed.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